2021년 7월 16일 스타트! 고우!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오 파로파로미 예예 감사합니다 갑니다 자 카메라 잠깐 가립니다 한 명 가렸어요 잠깐만 화면 아직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온 곳은.. 어? 뭔소리야? 오늘 온 곳은 배교입니다 배교 이전에 한번 왔었어요 레전드 배교 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 사람이 사는 것 같은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어악?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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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누구 있어요? 뭐야? 다음내냄새 물만 넣고.. 물을 좀 넣고 할게요 물소리가 너무 많이 난다 물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물을 좀 넣고 갈게요 나 진짜 너무.. 누구세요? 하지 마세요! 누구시냐고요? 누구세요? 사람이에요? 깜짝이야.. 혹시 사람이십니까? 혹시 사람이에요? twenties.. ㅋㅋㅋ 꺄.. rumah의 사람.. 깍루 메이크업.. 그래서 이런... 뭐 소리야..? 누구세요? 아 잠깐만요 어디야..? 누구세요? 어디 사람이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 여기 기억나시죠? 어딘지 기억나시죠? 방금 나 무슨 소리 들었어? 방금 뭐 주라고 했어? 방금 뭐 주라고 했어? 소리 소리.. 뭐라고..? 지금 뭘 달라시는 거죠? 지금.. 뭘 달라진 거죠? 지금.. 다 안배요? 다 안배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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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어? 담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우응 어어어어어양 오오오bros 언니 나만.. themes 말이 나 이거 어떻게 받아들였냐? 담배를 뺀 적 처음이야 담배를 움직이고 연기를 뭐 이런거 있었는데 담배를 빼부렸어 얘들아 이거 나 미친거 같아 이거 담배를 빼부렸어 우와~~ 나한테 분명히 담배~~ 우와~~ 나 담배 버려버렸어 잠깐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사람은 아닌거 같아요 아까 지금.. 잠깐만 이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담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배가 있어 담배.. 담배가 있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하..하..하..하..하..하.. 잠깐만 여러분 이거 불 날 수가 있어요 손 들려.. 불 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 아..잠깐만.. 사람이에요? 왜요? 저 그림자야! 잠깐만! 아이씨.. 잠시만요 어? 이러면 잠시만요 자막쇼 짜mart 부사리 자세히 도착하십시오 여러분 방풍댑니다 여러분 방풍댑이에요 방풍댑니다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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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풍댑니다 x2